condemn 뭐뭐를 강하게 비난하다 책망하다 두번째 유죄 판결을 하다 누구누구에게 형을 선고하다 판결하다 선고하다 세원째 운명 지우다 세가지 뜻 다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condemn a person for his error 누구누구의 잘못을 책망하다 또는 비난하다 condemn a person for his error condemn a person to imprisonment 누구누구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다 condemn a person to imprisonment 금고란 뜻이죠 금고형 he was condemned to be killed in the war 그는 전쟁에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he was condemned to be killed in the war 이때 condemn은 운명 지우다 he was condemned to be killed in the war 그는 전쟁에서 죽을 운명이었다 그래서 condemn 누구누구를 강하게 비난하다 책망하다 두번째 유죄 판결을 하다 누구누구에게 형을 선고하다 세번째 운명 지우다 그 다음에 그 명사형 condemnation 비난이나 규탄 유죄 판결을 의미합니다 비난 규탄 또는 유죄 판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